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왁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음을 받은 절대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치유24 치유는 말씀의 중요성 24는 현장의 중요성입니다 이 두 단어가 조화롭게 한 단어로 붙잡힐 때 영적 이정표 하나님의 시대적인 응답의 축복을 우리가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택트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면하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 그런 마케팅 서비스 등 아이템과 또 그런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 역할을 AI라는 4차 산업의 핵심 인공지능이 하게 됩니다 기계 또는 기술 프로그램들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러한 대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그런 깊은 마음과 내면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전화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게 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 생각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눈과 눈을 마주하고 우리가 이게 아이컨택이라고 하죠 손을 맞잡고 열린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깊게 소통하게 됩니다 아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차이점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간 강단 본문에 보면 비대면 해야만 하는 그런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대면 해야 되지만 그 누군가가 만나서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전했기 때문에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녀 앞에 나오는 그러한 간절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사람 아닌 지금 시대에는 메스미디어나 방금 이야기했던 AI 등 여러 가지 어떤 도구를 통해서 또 그렇게 감당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도구에 불과하고 이 도구를 사용하는 24제자 우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은 분리입니다 분열입니다 컨택이 아니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언택, 비대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는 소통이요 원리스입니다 그래서 접촉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사의 59장 2절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사단의 분리 계략으로 나타난 인간의 생로병사 의사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성도 간 원리스가 일어나는 진정한 치유 공동체 예원의 강단을 통해서 급속한 치유와 또한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생 같은 그러한 서미스의 응담들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절대 치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사의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모든 인간은 상처입은 환자이기 때문에 죄의 상처로 고통받고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시작은 고통이오 끝은 죽음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영국 시인 카올린은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을 알고 있는 황자다 또 세익스피어는 이 세상이란 인생이 잠시 살다가는 여인숙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병원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이런 문제로 나타납니다 평생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을 알고 있다 몇 년 전 이야기지만 아마 지금은 더 비율이 커졌을 것입니다 최근에 강단에서 우울증이 23% 공황증이 22% 조현병이 4% 조울증이 3% 이렇게 통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참 잘나간다는 연예인들 대부분 공황증과 우울증 공황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많이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어떻게든 치유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알려진 고통이고 나만 아는 또 그런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들을 몰라준다고 이렇게 답답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혼란과 분열, 집착과 또한 중독에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사의 53장은 이런 문제에서 해방받고 치유받는 그런 길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무엇입니까?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에베스 2장 1절로 3절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런데 이들은 세상 풍주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본질상 진뇌자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벽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자녀로 존재합니다 운명이 바뀌었고 한마디로 운명은 완벽하게 뒤집어졌습니다 영적인 병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치유받았고 또한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혹여 남아있을 죄성 또 순간 범하고 있는 이런 허물들을 절대 치유하시고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만 됩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면서 전달하는 행복한 치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치유는 정신 즉 생각, 마음, 추유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요사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 찾아왔고 지금도 내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벌어져 있는 상태 떨어져 있는 상태의 죄악이 아니라 막힌 담이 완벽하게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늘 내가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운명이 바뀌었다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런 틀들 이것을 완벽하게 깨버리는 예틀이 깨어지고 새틀을 갖추는 그러한 치유 24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치유는 육신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치유 삶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두다 예수님의 봄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순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육신의 재창조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봄 4장은 고치시니 고치시더라 마태봄 12장은 꺾지 않으시며 끄지 아니하시며 추레옥기 15장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라고 치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10편 147편 2절 4절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또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코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만 장애인으로 살고 나만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비전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들을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 바로 서밋의 응답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은 보라 내가 이 섬을 치료하며 다 고쳐나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내 삶의 응답이 찾아온 겁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루어 가신다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빌리포스 2장 13절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빌리포스 4장 13절 말씀처럼 절대 치유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으러 추건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제자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바로 복음치유 절대 치유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체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다 절대 제자를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절대 치유 절대 제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치유 24는 몰입적 사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몰입적 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묵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집중이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24 이것이 바로 몰입적 사고입니다 예수님의 이 몰입적 사고 몰입을 나타내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44절입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피방울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몰입했는가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의 몰입적 사고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몰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24 절대 여정 가운데 깨어 기도하는 그런 몰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절대 제자 그 사역의 무기는 이러한 몰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놀라운 권세다 라고 강단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는 성경에서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그 귀신을 완벽하게 복종해 버리고 흑암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 보자 우편의 권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절대 제자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절대 제자가 이루는 사역은 무엇인가 버려진 빈 곳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일 것입니다 이 사역 58장에 보시면 이 버려진 빈 곳을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고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피하지 않고 돕고 섬기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사역 이것이 바로 절대 제자의 절대 사역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복지 사역으로 성취시키는 장면들이 무수하게 펼쳐집니다 몇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8장에서 이번 본문에서 각종 병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참으로 마음에 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은 가난한 집 그 잔치집에 가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참으로 고치는 그 중심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38년이라는 세월을 그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누가복음 8장은 12년 동안 그 피 흘린 가운데 있는 혈루증 여인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들판에서 굶주려 있는 그 5천명을 먹이시고 누가복음 17장은 오늘 나병 환자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병 환자촌을 찾아가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받겠다고 했습니다 이 나병 환자 10명 중에 9명은 떠나갔고 1명은 예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한 명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원함을 받게 되죠 누가복음 8장은 귀신들린 여인을 고치셨고 누가복음 18장은 거지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5절은 부자이지만 참으로 외로웠던 그 삿개오를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그러한 보금복지 사역을 통하여서 이사회 58장 구약의 말씀을 다 성취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보금복지 사역을 통해서 강단을 성취시켜 나가는 치유 24 그런 제자 응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 이름 받도록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절대응답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붙잡고 옵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응답을 우리가 누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실천적인 삶 실천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절대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이사회에서 58장 예수님의 복음복지 사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인 사역이요 그러한 여정일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절대응답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이사회에서 58장 8절을 그리하면 네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면 네 빛의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영적, 정시, 생각, 마음, 욕심뿐만이 아니라 완벽하게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8장 11절은 여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경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생명, 영혼권의 응답과 참으로 풍성한, 풍요로운 응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대, 왕성, 거부, 백배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르호봇의 그 풍성한 응답을 절대응답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사의 58장 12절은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바로 후대의 응답,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응답이겠죠 그래서 렘넌트 서미스의 응답이 오늘 이 12절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치유를 통해서 말씀 성취의 주역 절대 제자로 살리는 응답, 감사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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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